비트코인 투 더 문! 맥도날드 던졌는데 맥도날드가 비트코인의 신이야! 알바의 신이야 오빠! 닥쳐 나 속이 안 좋아 겉이 더 안 좋아 박수 고양이 방지법? 자꾸 탈출해가지고 아... 주걱만 있으면 되는구나 액체에 고체를 매달아가지고 못나가게 쟤 액체니까 또 못나가죠? 하하하하 식물 갤러리 사진인가봐요 식물 사진 이쁜 꽃 이뻐요 아주 이뻐죠? 이뻐요 보기 좋습니다 엘라플레이어 네덜란드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레일러를 보았을 때 정말 웃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상 모델링 실제 모습 게임상 모델링이고 실제 모습 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는 이게 좀 어렵나봐요 바이오 하자드니까 일본 게임이죠? 역시 역시 일본 요즘은 닌텐도나 뭐 일본 게임들이 잘 나가고 있고 난 그래서 이 분도 모델링이 원래 이런 얼굴인갑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죠? 이 모델분은 이게 맞지 않나 이건 아니지 않나 귀여운 새끼뱀 나는 뱀은 귀엽더라 조그만 뱀들은 귀엽지 않아요? 약간 도마뱀같이 생겨가지고 은근히 귀여워 해리포터에 나올 만한 그런 뱀으로 된 마법 반지 같아 그죠? 저렇게 계속 돌아가 귀여워 버투버 보는 거 인정하기 싫었을 때 진실된 마음에서 눈 돌리고 있었거든? 근데 나 그림 수업 듣는단 말임? 세미 버투버 됨 아 이제 수업도 버투버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떻게 보이콧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버투버 싫어서 안 보고 최대한 거르고 있었는데 인생에 파고들 들어버렸죠? 버투버가 선생이라니 포상이잖냐? 슈퍼채 리액션 해주시나? 한 번 해줘봄 질 거 같으면 그냥 머리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틱택탕이야? 틱택탕 틱택탕 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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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는 세 개 어딜 선택해도 넌 주가 있다 세 살 딸이 미녀와 야수를 매우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야수가 왕자님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면 싫어 야수인 채로가 좋은데 라고 타노스 타노시 타노시에 즐겁다 처멍 시뻘 세븐도 husbands 이제 long 심한 말 금지 심한 말 안 돼 육식을 해야 마음이 평온하고 과격해지지 않음 채식주의자가 정육점 테러한 사건은 있어도 육식주의자가 최소각의 테러한 적은 없... 이런 팩트! 어? 사실 적시! 어... 조심! 어 조용! 오덕처럼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옷을 안 입으면 되잖아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오늘 콩이 산책시키는데 성인 여성 두 명이 지나가다가 우리 콩이 보더니 와 쟤 뭐야 귀엽다 하면서 와쿠 와쿠 막 이러는 거야 저번에는 그것도 들었어 산책하는데 성인 여성이 아니고 애엄마 둘이 한동안 킹받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유행할 때 요즘 애들은 개갓네가 아니고 킹받네 이렇게 하면서 킹자를 앞에 넣는다? 막 하면서 애엄마끼리 하하하 하면서 막 어 그래? 어 그 되게 킹 웃긴다 하면서 하는 것도 들었다 네 아 잠깐 착각을 했네요 햄스터 앞에서 죽은 척하니? 아하하하하하 이때다! 아하하하하하 포켓! 세트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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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어둠의 포켓몬? 하하하하 아 편안 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든 다이져브 괜찮습니다 로열 더치 에어라인 항공사인가 봐요? 안절벨트 수수 암맘 암수가 있네요 상관이 없다 네 네 어 혹여라도 사고가 난다면 네 쓰읍 네 티비에서 초록색 에타 입으면 안 되는 이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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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한남대학교 에타 어김없이 식빵 굽는 중 귀엽죠? 신전이한테 음식 그만 주세요 사람 됐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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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VIP석 보기 좋네 네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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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남대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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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가 상습법이라며 앞에서 길막는 상습법 일부러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막는대 막자 장인이래 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저희가 갖고 싶어요 만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만원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12,000원은요? 이미 어느 정도 내린 가격이어서 더 내리기는 어렵고 15,000원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00원만이라도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1,000원 빼드릴게요. 혹시 직거래 가능하신가요? 직거래 할 건데 제가 받으러 갈 건데 2,000원은 정령 정령 어려울 것 같아요. 흥 미워 만나보니 건장한 남자 깜짝 놀랐네요. 아이고 소스야? 귀여워 고양이 귀 좀 봐. 빈칸에 펄을 써보고 어울리는 글자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슈퍼 펄이 슈퍼 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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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뭡니까 이 책? 어 문제가 있어 어 싸울 굿맨과 모빈타임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클레멘타인과 엄벅동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야 사람이 기껏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해도 돼? 물론이지 뭐든지 말하라고 저기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구우구구 노하짱 울어? 그거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어 언제 죽어요 이 사람? 들어줄까 말까 부탁이야 손을 모으면서 죽어 빨리 어 대신 이쪽도 부탁이 있어 엥? 그게 뭐야 빨리 좀 죽으라고 언제 끝나 이거 나말고 다른 여자애한테 귀엽다고 말하지 않기 약속 꼭 지켜 응 알았어 사랑해 여보 엥 벌써 예 잘한다 아서왕 이래 아서왕 아서왕 안할래 좀 같이 뽑혀야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러브라이브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극장판 보러 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님 교수님도 보는 러브라이브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나? 러브라이브를 봤어야 되는데 아니 뭐 단백질까지 챙겨줘? 아 이거 어디 아이스크림이야? 이렇게 또 귀한 걸 또 이렇게 응? 짱구네 선생님 실제 짱구 그림자 이렇게 좋았나요? 와 나 짱구 좋아하네 왼쪽 오른쪽 저는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이 맘에 됩니다. 2D한테 실제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고 짱구네 선생님 실제 나한텐 이게 현실이라고 돼간더가 don't make eye contact 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하핳 예에에에에 homeless and out of work god bless rgb 포트랑 뭐 저기 근데 얘네들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죠? 하하하하하하 아하하 진짜 본인이 씁니다 이거 으흐흐흫 재밌네 아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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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너드에게 말을 걸고 웃어 주던 여자 안녕 약간 썸 썸을 어 서울대 입결이 떨어졌다는 증거 애들이 잘생겨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배기들만 있었는데 이제 가짜가 판치기 시작한다고 이거는 이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얼굴도 잘생긴 애가 공부도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예 저는 전자를 믿고 싶어 공부도 잘하는 놈이 잘생긴 건 별로 슬퍼요 안돼 can't see can't hear can't talk can't hurt me jack 난 마신 선 저는 급식비를 못 냈는데요 돈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너희들의 미래야말로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나 하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 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역순으로도 보세요 역순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건가 나 하나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학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란다 너희들의 미래라말로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돈은 저는 급식비를 못 내는데요 쓱 cker 크하하하하하 어헿 어허헣 어허허허허헣 엄마 잔소리 보다 효과적인 거 집이에요 돼지올입니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발 디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프로젝트 세카이 매니저에 의해 차단된 IP 청소 끝나고 와 아 갤러리에 여기 스샷을 올렸는데 예 차단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웠어요 아 힘들었다 저래 보여도 사는데 지장 없어서 그냥 내밉었대 자 이렇게 해갖고 해피엔딩 블랙홀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교수는 블랙홀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어 대학원생을 보내 조사하게 한다 대학원 가물어라 대학원 가물어라는 왜 저주의 마법인지 아시겠죠 예 왜 저주의 마법이냐 블랙홀에 떨어뜨리겠다 이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거랑 같은급인 거야 너 블랙홀에 떨어져라 그냥 용감한 대학원생은 블랙홀을 조사하기 위해 자유낙하를 시작한다 아 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흫 This is Todd Hi This is Todd's mom Hi In a moment Todd's mom will read her son's Internet browsing history 수승 히허허헣 어헉 노우 폴더블폰 잠금 해제 방법 zk hydro 오삼 때 쓰던 단어장 꺼내봤대요 이런 거 그림에서 놀았대요 Date? No 아 좀 기분이 나쁘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기만자라고 하지만 자 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가 있으면 솔로면 여기야 솔로였다가 그 연애를 해야 그럼 이제 이만큼 이제 여러분의 지위가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은 해 그다음 애를 낳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난 여기 있어 얘들아 자 오늘 여기까지 보죠 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